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범위와 그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전보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건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다소 명확하지 못했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교원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 복원 또는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간에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를 줄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혜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혜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시간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퇴근한 뒤에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 보근입니다.